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아홉 번째 페이지. 이분에게 일단 유죄를 선고합니다. 잡지사 유튜브 채널 인기동영상 탑5 가운데 2345위를 독식한 죄로 영원히 잡지사에 구속수감시키겠습니다. 유죄인간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사랑이 범죄라면 저는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중이시다. 끝없는 사랑. 사랑이 참 양면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서 씨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 있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은 그냥 구속이에요. 지금 열렬히 사모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잡지사의 사랑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 말이나 하고 수습을 못해서 이상하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잡지사 문 닫을 때까지 만기 복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썬킴 씨가 화장실 전문가 쾌변 선선생으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교도소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어요. 맞습니다. 유죄의 썬킴입니다. 유죄의 썬킴. 큰 집 어르신 느낌으로. 직접 옷고를 치르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지? 전생에 제가 춘향인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선시대 때 감옥에 가면 왠지 가슴이 여리더라고요. 오라를 차야 될 것 같은 느낌. 목에 칼을 차고. 우리 도련님을 기다려야 되고. 도련님을 기다려야 되고. 오늘 되게 자의식이 여러 개 들고 오셨네요. 사실 여러분 요새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후로 교도소에 대해 다룬 콘텐츠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옷고를 치르시신 적이? 저요? 저 지난주부터 자꾸 에디터라고 저의 신분을 강등시키는데. 편집장님께서 어디 옷고를 한 번. 저 옷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최근에 교도소 체험 예능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썸문답 교도소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 일단 교도소 사전적 정의부터 한 번 짚고 갈까요? 사전적 정의를 일단 말씀드리면 감옥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은 중국식 표현입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우리가 감옥이란 표현을 썼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식 표현인 형무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대문 형무소 같이요. 그런데 그게 어감 자체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감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간 잔인한 느낌? 감옥이요? 감옥이 일단 감시하다 할 때 그 감자고. 옥이 가두다 할 때 옥자인데. 이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왜요? 말 언 자가 있고 중간에. 왼쪽으로는 큰 개의 견 자가 있고. 큰 개. 오른쪽으로는 작은 개의 견 자가 있어요. 왜요? 큰 개, 작은 개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개를 풀어놓고 말을 못하게 가둬버린다. 시베리안 허스키도 풀어놓고 시추도 풀어놓고. 치워와. 멍멍멍. 나는 이건 독재라고 생각한다. 왁왁왁왁. 물러가라. 왁왁왁. 진시황 납방. 왁왁. 숨 막히네요. 그래서 좀 감시당하는 느낌. 그게 이제 감옥이고. 형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즈니스 같아요. 말 그대로 형을 집행하는 사무실이다라는 말인데. 사무실. 넣는 곳이거든요. 가장 비인간적이네. 포로수용소 등등.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 사람을 한 군데 몰아넣어서 가둬버리면 수용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일과 프리즌이요. 제일과 프리즌 어떻게 다릅니까? 제일 좋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도 이제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리얼수들. 아직까지 땅땅땅. 마지막 파이널 선고가 안 나온. 아니면 구치소. 구치소고. 선고가 나오면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영어권은 똑같아요. 아직 미결수 상태는 제1로 보내고 이제 선고가 나오면 프리즌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나오면 프리즌 브레이크이고. 그러네요. 정확히 대칭되는군요. 깨열 정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상천외한 교도소들. 일단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도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에 정말 떠있는 알카트라즈 교도소로 가볼 텐데 선 김 씨가 한 때 남가주를 왕성이 누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신 곳인가요? 남가주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이었죠. 모든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리시네요. 그런데 여기는 북가주예요. 북가주군요. 잘 모른다. 여기서는 잘 모를 거예요. 알카트라즈 교도소 어떤 곳인가요? 저기예요. 샌프란시스코 베일하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건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깝네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뉴욕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너무 거대하고 상막하고 LA는 정말 상막하죠.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지진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저희 LA나 뉴욕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LA에서 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오직 했으면 I left my heart in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I left my heart in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갈 땐 머리에 꽃을. If you're going to 샌프란시스코. 문화센터 느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그런데 2km 떨어진 곳에 저런 교도소가. 그렇죠. 야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금문교. 그렇죠. 금문교도 있고. 그거를 바로 코앞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밤마다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난 못 나간다. 희망고문이에요. 그걸 의도한 거. 의도를 했어요. 손에 닿을 듯 절대 잡히지 않는 야경. 절대 잡히지 않는. 원래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된 것이 1849년도에요. 그래서 미식축구 좋아하세요? 이거 재탄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49년도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범죄가 늘겠죠. 그래가지고 어디 감옥을 지을 데가 없나 하다가 보니까 섬이 있는 거예요 앞에. 저기다가 프레즌 또는 제의를 만들면 못 나온다. 헤엄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저기다가 일단 저기다가 섬에다가 감옥을 만들어버리면 일단은 감시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수영에서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련도 아니고. 연식 나오시네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처음으로 금광이 발견된 이후에 감옥이 들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저기서 한번 복역을 했죠. 어떤 사람이죠? 우유 팔다가 걸린 알카포네. 아시다시피 알카포네는 영화 언터첩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케빈 코스터너 분명히 살인과 마약 거래와 밀주 거래 등등등의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BI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증거가 없어. 근데 열받잖아 FBI에서요. 그렇죠. 쟤를 잡아넣긴 잡아넣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탈세로 집어넣자. 탈세로? 그래서 영화 언터첩을 보면 케빈 코스터너가 FBI가 아니라 국세청 직원이에요. 그래서 탈세로 탈탈탈 털어가지고 11년형을 때려요. 그런 다음에 최고의 고통을 느껴봐라. 그래서 알카트라스에다가 그동안 우리 약오르게 했으니까 탈세로 엮어서 저기다 보내버리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저기가 2km 정도면 한강폭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캘리포니아 북가주 샌프레시코 앞바다에 해류가 엄청 빨라요. 아 그렇군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저기 또 상어대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상어가 있군요. 그럼 양전히 살아야죠. 변수가 있어. 내가 조오련이다. 최윤희 선수다.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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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상어가. 쇼생크 탈출 찍다가 그냥 조스로 가는 수가 있어요. 베이비 샵 따라따 아빠 상어. 아 험난하네. 근데 저기를 탈출을 감행했던 사람들도 역사에 몇 명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탈출한 기록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일단 빠져나간 사람은 3명이 있어요. 빠져나갔다. 빠져나갔다. 1962년도에 프랭크 모리스라는 종신형을 받은 최수가 내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그 IQ 검사를 해봤거든요. 145가 나왔어요. 아 똑똑하네. 맨사에요. 아 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랭크 모리스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공룡 복도 위에 고장난 환기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옥상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절로 빠져나가죠. 그럼 절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 일단 자기 셀 감방 변기 바로 옆에 한 가로 20cm 세로 15cm 정도 되는 조그만 환기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파자. 연결되는군요. 여기가 이제 해풍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포크든지 나이프든지 몰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쇼샹크 탈출 같이 몰래 몰래 파자. 2년간 파요. 2년 동안. 2년 동안. 쇼샹크 탈출은 20년이었지만. 그렇죠. 2년간 파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양 옆방에 있던 이 앵글린이라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형제가 또 같이 수용됐어요. 한 방에? 아니 한 감옥에. 한 감옥에. 끌어들인 거예요. 혼자 나가기 힘드니까. 어이 앵글린 형 앵글린 동생 우리 같이 나가자. 거기 옆에 변기 옆에 그지 환기구 있지. 그걸 파. 알았어. 파기 시작해요. 또 2년 파야 되나요? 아니 2년을 파는 거예요. 같이. 분업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생 앵글린이 그림을 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파면 이게 구멍이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걸 가려야죠. 가려야죠. 어디서 판때기를 들고 와가지고 판 부분만큼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벽 모양으로? 벽 모양으로. 벽지같이. 기발하다. 그렇죠. 그걸 가려. 그리고 2년을 판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가 왔어. 몸이 빠져나갈 정도가 된 거예요. 됐어요. 밤에 또 간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고 사람이 누워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비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몰래 몰래 종이와 석고를 구해와가지고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듭니다. 약간 형태만 딱 드러나게. 그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그때 그들이 썼던 머리 모양이 있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정밀한가요? 동생 앵글린이 화가 지방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림 잘 그리니까. 사람 머리와 똑같이 그려요. 결정적으로 이반소에서 머리카락도 주워봐요. 아 진짜? 이걸 머리를 붙여. 아 머리카락을 붙였으면 뭐. 언뜻 보면 몰라요. 고퀄리티였군요. 그렇죠. 이거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드디어 디데이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오락 시간에 수감자들도 여가 생활을 하겠죠. 어코디언들을 다 좀 빌려달라. 어코디언으로 뭘 해요? 어코디언이요? 여기에 바람 넣으면 튜브가 돼요. 아 진짜? 바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옷을 빌렸는데 비옷이 그 당시 고무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라졌어요. 공식 기록은 이 교정당국에서는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게 공식 기록이에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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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최근이네. 정확하게 10년 전이죠. 탈출했던 형제 가운데서 형이 교정당국에 편지 보낸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살아있었다. 탈출했다. 그런데 두 명은 벌써 죽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암에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 내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테니까 나를 좀 치료해달라. 알카트라즈로 가겠다? 가겠다. 어디든지. 농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장난 편지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2017년도인가 필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야. 맞아요? 신호는 확인됐어요? 필적이 정확해요. 그럼 성공한 거네요.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아주 높은 거죠.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돼. CBS에서 만들어요. CBS에서 굳이. 바울의 교도소 이야기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화로 한 번 나왔었거든요. 옛날 영화 탈옥물 좋아해서 알카트라즈라는 알카트라즈 타이틀. 클린트 A2가 주변했던 게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속편이 나와야겠네. 그렇죠. 그들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파트 2. 이 얘기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잡지사 특종입니다. 그렇군요. 알카트라즈 탈출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쇼센크 탈출보다 재밌게 본 탈옥물이고요. 참 범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범털. 범털이 뭐예요? 에? 요즘 안 쓰시나? 전문용어인가요? 그 교도소 안에서 약간 좀 파워가 있는 분들. 약간 면회도 자주 하고. 그걸 설령 요즘 쓴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 안에 쓰는 얘기예요. 아니 드라마 범털들이 새긴가 있었어요. 범털이 뭐라고요? 범털이 범털. 안에서 뭐 사고 판 사람? 약간 권력자들. 아니면 재벌들. 이야 저 사람들은 범털인가봐. 일찍 나가는 거 봐봐. 집행위에 만났다 이번에.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범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배경은 모르세요. 몰라요. 보통 일정 교도소에 최종 선고받고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메이드 인 법무부 담요가 하나씩 나옵니다. 굉장히 저는 옆에서 들은 거예요. 직접 덮어온 게 아니라.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퀄리티가 안 좋대요. 얇아서 겨울에 춥고. 그런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제 담요를 밖에서 걷겠죠. 사시 걷는 것처럼. 극세사 같은 걸로. 네 극세사. 그런데 반입이 가능했던 담요가 이렇게 하면 또 연식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최고 담요였던 호랑이 무늬 담요가 있었어요. 보통은 약간 뭐 화투 깔아놓고 화투 치고 영화에서 그러지 않나요? 아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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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고담요? 호랑이 담요? 네 따뜻하죠. 그게 더... 보드랍토. 덮어보셨네. 그게 반입할 수 있는 최고 퀄리티의 반류였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 들어온 사람. 야 저 사람 돈 있나보다. 범털이다 범털. 아 진짜 이게 유래라니까요. 아 호랑이 털이어서 범털이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어 웰컴입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작곡한 아닉태 선생이 알카트라스에 수감이 됐다? 가짜 지랄시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닉태 선생님이 미국에 입국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할 때 첼로를 들고 왔는데 이거를 미국 당국에서 소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건 내 귀한 내 비싼 첼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옥신각신 옥신각신 하다가 어 뭐 그럼 너 입국법으로 잠깐 하루 좀 살고 나와라. 해서 알카트라스에서 1박 하고 나오셨다. 그 중에 무슨 가까운 데 있는 구치소도 아니고 알카트라스를 보네? 아 2킬로밖에 안 되니까. 1박만 하고 오셨습니까? 1박만 하고 풀어졌다고요? 오해 풀리고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감정이 좀 섞인 거죠. 그냥 소동이네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루 연주회도 하고 오셨다고. 그럼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흉악범들의 정말 바지를 적시게 만든 세계 최악의 교도소.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쿠안 교도소라는 곳이에요. 일단 유튜브에 띄워놓은 사진은 족쇄를 제수자들 발목에 엄청난 걸 채워놨네요. 저희가 태국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교도소인데 주로 마약 사범들을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무조건 발에 족쇄. 3개월 동안. 그리고 저기서도 또 난동을 부리면 우리 독방에 넣잖아요. 쇠로 만든 관같이 생긴 케이스가 있대요. 여기에 눕혀놓고 마당에서 또 정신 차릴 때까지 족쇄 채운 상태에서 가둬버리고. 문제는 저희가 태국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러네. 그러니까. 땀띠 나고. 땀띠 정도가 아니죠. 졸음 생기고 뭐 날이 나고. 이 무더운 태국이 마당 한가운데서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철로 만든 관에 들어가서 이걸 버텨야 된다. 이야. 극한의 고통이네요. 하루에 또 밥을 한 끼밖에 안 준대요. 하루에 한 끼. 하루 한 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밥을 많이 드시나 봐요. 네. 좀 먹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에 10평의 방에 50명이 수감이 된대요. 그리고 화장실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 지난주 약간 옛날에 중국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저기 이제 지금 러시아에도 있는 이 흑돌고래 교도소라고 있어요. 흑돌고래 교도소. 교도소 앞에 흑돌고래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도소가 흑돌고래 교도소인데 놀랍게도 러시아가 사형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의외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도 못 때리니까 최악의 범죄자들. 연쇄살인범 등을 다 이 흑돌고래 교도소로 보내버려요. 여기서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다 종신형이에요. 그리고 평생 하늘을 못 봅니다. 방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다. 방에 창문이 없어요. 아예 뭐 여가활동 이런 것도 못하나 보네요. 여가활동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는요.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땅을 보고 걷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대놓고 교도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요. 우리는 인권 따위는 신경 안 쓴다. 밥도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소한의 밥을 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형보다 더 지독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흑돌고래 교도소의 수감이 결정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한대요. 러시아인들이. 어차피 이 돈은 쓸 일이 없으니까 저기서만 빼달라고. 그래서 끌려갈 때 차라리 나 사형시켜달라. 이 정도. 울부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참 세상에 어마무시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미국에 ADX 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보안 등급이 앞서 소개한 알카트라스와 같은 슈퍼맥스급인데 미국 교도소 보안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등급이 있나 봐요. 그 맥시멈이 있고 미니몸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단계가 있는데 저 ADX가 어드메니스트레이티브 맥시멈 퍼실리티의 준말이거든요. 맥시멈 X군요. 네. 보면 저희 집보다 좋아요. 저거 보니 깔끔한데요. 굉장히 깨끗해요. 한 별 3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평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푹 잘 잤어요. 저희가 방이 이제 490개가 있어요. 490개가 있는데 다 독방이에요. 다 독방. 저는 근데 늘 생각한 게 독방이 되게 더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 같은 성향은 독방이 좀 낮지 않을까. 자 독방 우리가 올드보이의 국만들만 드시면 안 돼요. 저기가 저기도 종신형이에요. 못 나와요. 너무나 깨끗해요. 그리고 독방에서 어떤 구조도 되어 있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보게 되는 구조예요. 아 이렇게 견눈질로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교도관만 보는데 교도관도 말을 안 섞어요. 아 그래요? 말 걸어도 대답 안 해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사람도 못 보고 한 마디도 못하고 그냥 저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야외 운동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독방이 얘기가 달라지지. 그리고 TV가 안 돼 있는데 TV에는 24시간 종교방송밖에 안 나와요. 끌 수도 없어. CBS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CBS는 괜찮은데. 다른 그러니까 EBS 죄송합니다. 이런 방향이 계속 나오는 거야. EBS 좋은 방송이죠. 좋은 방송이죠. CBS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더 재미없는 종교방송이죠. 종교방송만 계속 나오고 불을 안 꺼준대요. 불을 안 꺼주면 이불을 덮을 수가 있잖아요. 가리기 위해서. 이불 벗으라고 안 돼요. 잔인하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약간 미쳐가면서 말을 못하니까 벽보고 얘기하고 거울 보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슬슬슬. 그러니까 저 교도소를 ADX 교도소를 만든 목적이 이거래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겠다. 미국이에요. 미국의 ADX 교도소였습니다. 아까 그 알카폰의 얘기도 그렇고 이번에 약간 못 모르고 그냥 종교방송 약간 디스하는 발언했다가 CBS 생긴 거 뒤늦게 눈치채신 것 같은데 좀 세계관 정립 좀 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CBS는 좋은 방송입니다. 전 다른 방송 다 정리하라고 하려면 다 정리해요. CBS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끝으로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초호화 교도소라고 하네요. 오히려 반대로. 무슨 리조트도 아니고 풀빌라도 아니고 교도소에 초호화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덴마크에 있는 스토르스트림 교도소로 가보겠습니다. 저거는 정말. 멋있는데요. 저희 집이랑 바꾸고 싶은데요. 가시죠. 괜찮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확실히 북유럽 스타일이라 그런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네요. 유명 건축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정시설 가운데서 최고의 교정시설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스튠르스트림 교도소가 가장 좋은 시설인 줄 알았더니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아시죠? 그린란드. 그린란드. 얼음섬. 얼음섬. 그 누크 교도소가 있어요. 누크 교도소.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도소예요. 어느 정도길래요? 일단 창문이 있습니다. 독방이에요. 세탁기, TV, 냉장고 다 있고 창문이 열려요. 풀옵션에다가 창문도 열린다. 창문이 열리고. 환기 가능. 나가도 돼요 그냥. 나가면 돼 그냥.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공룡 부엌에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고 문제는 공룡 칼이 있어요. 칼도 있습니까? 범주자인데. 그리고 플랫빛 스테이션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냥 에어비앤비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다. 출퇴근. 이게 뭐야? 그래서 9시 전에만 들어오면 돼요. 9시면 문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 나가서 일해도 되고 데이트해도 되고. 데이트도 한다. 난 그린란드 원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전통적으로 사냥해야 된다. 사냥하러 나가시라고. 총도 주나요? 총 줍니다. 9시 전에만 들어오시라고. 이게 뭐야? 무슨 의미야? 싶기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교도소인데. 탈옹 얘기 나온 김에 탈옹 얘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풀어주시죠. 어떤 탈옹 얘기가 있냐면 2012년도에 온드라스에서. 온드라스에서. 카리브에 있는. 그렇죠. 이 한 제수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탈출을 감행을 했어. 탈출을 감행했어. 자기가 처음 탈출을 계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가로 세로 30 이 정도의 사이즈면 구멍에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어깨 정도 나오겠다. 딱. 그래서 그걸 딱 봤어요. 봤어. 디데이에. 나갔어. 가야죠. 갔어. 그동안 살이 쪘네. 딱. 낑겼군요. 낑겼습니다. 결국에는 낑긴 상태에서 교도관에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2014년도였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교도소에서 징역 6년형으로 선고받은. 블로그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한 42세 남성이 탈옹에 성공했어요. 겨울철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북미에서 최고의 한파가 불어닥친 때였거든요. 그래서요? 얇은 교도복 하나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설마? 그때 영하 21도였대요. 아무 모텔로 들어갔대요. 다시 들어갔을까 봐 저는 걱정했거든요. 모텔로? 일단 추워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모텔 주인 보고 나 탈옹한 사람이니까 제발 경찰 좀 불러달라고. 농담인 줄 한 거야. 안 부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화 걸어서 911에 나 탈옹했다고 잡아가라고. 나 픽업 픽업 좀 해주세요. 다시 들어갔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블로그 주소를 아예 공유해 주세요. 싫어요. 블로그랑요.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2016년도에는 텍사스에서 착한 탈옹이 있었어요. 착한 탈옹은 또 뭐죠? 착한 탈옹. 정말 착해요. 제수자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동료들이 두드리면서 간수를 부른 거죠 간수 간수 지금 옆방 친구 지금 심장마비를 쓰러졌다 의사불러 의사불러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큰일 났다 옆 친구 어떡하냐 하고 있다가 감옥이 갇힌 동료 중에 하나가 열쇠공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맥가입어 자기가 열쇠으로 문을 따고 이거 내가 타록하려고 만들어둔 건데 문을 따고 나가서 밥 먹고 있는 간수를 불러온 거예요 지금 옆에 친구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얘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친구를 살렸어요 그분은 맘만 먹으면 나갈 수 있던 분이었네요 평소에도 자기의 운명을 친구의 생명과 바꾼 겁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광복절 특사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교도소부터 러브하우스를 방불케하는 초호화 교도소까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한 10초 정도 이 땅의 재수자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교도소는 교화가 되신 후에 인도를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 세상에 나오셔서 다른 바른 삶을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CBS 보고 들으시면서 착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세계 최악의 교도소 차악의 교도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꼭 아십시오 결혼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그냥 구속이에요 그거를 마지막 멘트로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